저는 확실히 기아 타이거즈가 감동 리스크만 없다면 올해 성적 그리고 앞으로 왕조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 주전 선수들과 신인 선수들의 조합이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150kg가 훌쩍 넘는 투구와 더불어 제구력까지 갖추며 올해 신인왕 후보인 조대현을 비롯하여 조인성 강민호가 보인다며 심재학 단장과 이범호 감독이 극찬하는 이상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선수 역시 최형우 나성범 그리고 김선빈 선수가 타격 쪽과 수비에서 큰 강점을 보인다고 말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1루수 경쟁이 엄청난 가운데 저는 이 선수가 차세대 1루수로서도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루 리스크를 지울까? 오키나와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1루 리스크 해소인데요. 2022 시즌 91타점을 올린 황대인의 부상과 부진으로 1루수는 무주공산이 되었고 모두 7명이나 1루수로 나섰으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틸리티 플레이어 유지혁이 가장 근접했으나 포수 김태군과의 마트레이드로 삼성에 이적했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캔버라 캠프를 마치며 1루수 후보로 우타 거포들인 이우성과 변우혁을 꼽았고 물론 일본 고치 2군 캠프에서 훈련을 펼치고 있는 황대인도 후보입니다. 캔버라에서는 좌타 거포 5선후도 1루에서 훈련을 했고 황대인이 2차 캠프에 합류하지 않아 일단 오키나와에서는 이우성과 변우혁을 번갈아 기용하며 점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저는 기아 변우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망주 꼬리표를 떼고 새로운 야구선수로 거듭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거포 유망주 내야수 변우혁이 밝힌 각오인데요. 올 시즌 1루수 후보는 이우성 변우혁 황대인 5선후 4파전이며 사실 누가 봐도 기아의 취약 포지션은 1루입니다. 2023 시즌 1루수들의 각종 수치들만 봐도 드러나는데요. 우리 팀 1루 어떤 팀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호 감독이 이를 정말 모를까 그러나 이범호 감독은 1루수들에게 의도적으로 힘을 실어줬고 선수 입장에선 동기부여가 되는 한마디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 이런 말 한마디가 선수들을 건전하게 자극해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프로는 종이 한 장 차이이고 일군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이라면 사실 야구를 못하는 선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캔버라에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1루 겸업을 선언한 이우성은 거의 매일 가장 먼저 그라운드에 나타나 가장 늦게 사라졌고 박기남 코치로부터 정규 훈련 시간 외에 특별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홍세환 타격 코치도 1루수들의 수비 훈련을 도왔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아직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고 오선우가 오키나와 캠프에 가지 않고 고치 2군 캠프로 가지만 그게 주전 1루수 탈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범호 감독은 오키나와와 고치 모두 체크하고 개막전 엔트리를 짤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분명한 건 이범호 감독이 이들의 진심을 안다는 점입니다. 우리 팀에 젊은 선수가 많다 어떻게 기회를 줄지 고민이다. 비좁은 공간에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고 심적 안정을 시키는 게 내 역할이다 얘기를 많이 나눌 것이다. 그라운드에 나가면 자기 야구를 펼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1루를 플랫툰으로 쓰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선 역시 이우성과 변우혁이 가장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캔브라에서 성과가 있었고 이범호 감독이 직접 지켜보는 오키나와 연습경기에 집중 투입될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며 황대인과 오선우는 고치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우성은 특유의 부드러운 타격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외야를 겸할 수 있는 자원이라 활용도가 높으며 일루수비를 프로입단 후 처음으로 하지만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인데요. 실전을 해봐야 성과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듯합니다. 또 이범호 감독이 기대하고 있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내야 거포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던 변우혁은 장타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정확한 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데뷔 후 가장 일군 경기에 많이 나간 2023 시즌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고 거포 유망주라서 전략적 접근 및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들의 장 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변우혁은 확실히 타격 재능은 지난 시즌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문제는 수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고등학교 시절 주전 3루수를 맡으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김태균의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타격툴의 잠재력 자체는 상당히 높은 선수이고 최형호 나성범의 파워를 가진 일루수 내야수라고 한다면 그 가치는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정적인 밸런스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손쉽게 공을 만들어 때리는 능력이 뛰어나기에 수비 기본기를 키우고 현재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크고 작은 부상에 대한 부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기아 타이거즈 주전이 아닌 미래 한국 야구를 이끌어갈 중심 선수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보고 있습니다. 기아 팬들은 오프시즌이 설레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신인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아주 고고 있습니다. 성흥